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비아 돌로라사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우는 여자들을 위해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약 40년 후에 에루살렘 멸망 때에 성취되었다. 로마군에 포위된 에루살렘은 자녀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혹독하고 비참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 십자가의 처형을 위해 모함하고 못을 박은 사람들은 당대 사람들인데 그들이 대부분 사망한 후에 에루살렘 멸망이 임했다는 이유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상황은 마치 현 세대의 죄값을 다음 세대가 치러야 한다는 오해를 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나? 문하세 왕이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문하세의 악행 때문이라고 설명하셨다. 유다 왕 히스게의 아들 문하세가 에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트리라. 에레미야 15장 4절 문하세는 남유다의 14대 왕이지만 에루살렘 멸망은 여섯 왕이 지난 후에 성취되었다. 더구나 문하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다. 문하세는 12세의 왕이 되어 55년이나 통치하면서 어떤 왕도 행한 적이 없는 극악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아버지의 선한 정책 대신에 할아버지 아하스의 사악한 정치로 돌아갔다. 그는 우상재단을 세우고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 바쳤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무제한 애원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당대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후대해 하실까? 심판은 백년이나 보류되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십자가 처형을 공모한 72명의 사내들이는 이스라엘의 일부에 그친다. 그러나 에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민족적인 재앙이고 이 재앙은 그들의 죗뿐 아니라 후대의 죄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은 것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며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죄가 쌓이고 축적되어야 심판하신다. 사람처럼 즉흥적이나 감정적으로 보복하지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은 최대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며 심판을 보류하신다. 무나세의 죄에 불구하고 후대가 의롭게 살았다면 민족의 멸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내들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후대가 바로 살았다면 에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 인류가 점점 범죄로 축적되지 않았다면 우리들 세대의 멸망을 목격하지 않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누가복음 23장 1029절에서 30절 예언은 때로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성취되기도 한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AD 70년 에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되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종말적으로도 성취된다.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를 진노해서 가리라. 유한계시록 6장 16절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느리고 점진적이지만 결국 맹렬하게 성취된다. 또한 심판이 진행될 것이지만 회개하는 자들과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지만 심판이 단행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파숙군들이 경고해 나팔을 불어도 도무지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역사는 반복되고 애원은 성취된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보고하고 결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보는 대로 심판이 눈앞에 왔다. 1년 전만 해도 누구도 이런 세상이 오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백신을 통해 집단 면역을 확보하여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란 희망은 접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렇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류의 최악이 죄악이 진노의 컵에 찼고 게시록의 애원이 성취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과 자녀들 위해 울어야 한다. 회개하고 통해해야 한다. 회개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효력이 있다.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낮추어야 한다. 깨닫는 자는 깨닫고 왕구한 자는 계속 왕구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것이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을을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을 것이다. 중간 상태란 없을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 사람은 그가 무엇을 갈망하든지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 또는 세상의 것. 그가 원한 것으로 체험을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런 역설은 기독교에만 있는 고요한 것이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라. 아멘